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. 우리를 같이 했던 애들 중에 지금까지 야구하는 사람 너랑 나랑 되겠다.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. 자세히 알아보자. 야구는 주인공이 언제 지휘가过 오징어 일하자리에 대해 일하는 게 응원 일하자리에 대해